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졌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유세에서 자신들의 음악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롤링스톤스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홍콩 자치권과 관련 비자 제한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중국은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약화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후 나온 것입니다. 비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러한 보복 조치들은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나라 간의 논란의 쟁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that 그 상황은 should not really involve you, 당신이 관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요?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that annoys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서 관여하는 것, 간섭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n the mind, to mak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especially somebody's confidence or authority, 특히 누군가의 자신감이나 어떤 권위를 gradually weaker or less effective,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거나, less effective, 덜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약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on the mind은 under와 mine의 합성어인데요. mine은 우리가 광산이라고 하시죠. 동사로는 밑에 채굴을 해서 땅을 파내는 거죠. under인데 아래에 있는 땅을 파내니까 집안이 약화되고 힘이 없어진 거죠. 기반을 약화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utonomy, the freedom, 어떤 자유인데요. for a country, a region, or an organization,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조직이 to govern itself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자치, 자율권이 되겠습니다. tit for tat, a situation, 어떤 상황인데요. in which, 이 상황 속에서는 you do something bad to somebody. 당신이 뭔가 나쁜 짓을 남에게 하는 겁니다. 왜? because they have done the same to you. 그들이 당신한테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보복이란 뜻, 그리고 말로 주고받는 것은 옥신각신, 티격태격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colony, a country, or an area,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that is governed, 운영되고 지배되는 거죠. by people from another more powerful country, 다른 더 힘이 센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 그것은 식민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의 단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hina says, 중국은 말했습니다. It will introduce visa restrictions for U.S. citizens. 미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visa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 interfere in Hong Kong affairs? 어떠한 미국 시민이냐?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는 사람들. It comes. 이 조치는 나왔습니다. after Washington said, 미국이 이러한 것을 말한 이유로. It would do the same to Chinese officials. 여기서 있은 미국이죠. 미국이 똑같은 조치를 중국 관리들에게 하겠다고 말한 뒤에. 그 어떤 중국 관리들이냐? Involved in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들이죠. The tit-for-tat of visas is the latest front. 비자에 관해서 지금 서로 주고받는, 티격태격하는 또는 상호 복수 조치를 하는 것은 latest front. 최근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In the argu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간의 논쟁 속에서. 뭐뭐에 관한 논쟁인가요? Over the former British colony. 예,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제가 전치사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해봤는데요. 항상 문장을 보실 때는 전치사, 기능어라고 하죠. 기능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을 둘러싼 문제로 비자 제한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says it will introduce visa restrictions for US citizens who interfere in Hong Kong affairs. He comes after Washington said he would do the same to Chinese officials involved in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The dead for tat over visas is the latest front in the argu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더운 날씨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